네, 30초 상꿀칩 시간입니다. 오늘은 수첩상 공주팀이 도전합니다. 준비 시작합니다. 에어컨을 처음 켤 때는 바람 쐬기를 가장 강하게 해주세요. 창문이나 문의 개폐업을 확인하고 적정 실내 온도인 26도를 유지해주세요. 하루 중 오후 2시부터 5시 사이에는 자연 질광이 충분해요. 그러니 가급적 교실 조명 끄고 자연 질광을 활용해주세요. 마지막은 에너지 절약 마크가 부착된 제품들을 사용하세요. 이러한 제품들은 에너지 효율이 되고 내기 전력 저감 성능이 우수한 제품입니다. 축하합니다. 시첩상 공주팀 성공입니다. 지유야 가자. 또 엄마 영상 봤구나.